야 아이씨 잠깐만 너 뭐야 너 뭐야 하지마라니까 야 아이씨 2019년 4월 10일 4월 10일 스타트 콩코방송 넘버거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BJ 지콩이랑 함께 가는 바로 태여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신속 기동하라 FOLLOW FOLLOW ME 마스크 단지 써라 저 가방은 아직도 있구나 저 가방 원래 여기 없었거든 저게 근데 은행감부터 생겼더라고 되게 쎄거 같은데 쎄거야 저거 먼지가 안 묻었잖아 저것이 헉 도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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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항상 문이 닫혀 있어 아.. 소름 돋아.. 미쳤다.. 바로.. 그 쭈구리가 있던.. 그것을 보러가보자 아 깜짝이야.. 뭐야? 또 문이 닫혀있어.. 아.. 여기에서 예전에 선명한 망장의 모습이 찍혔거든 하필 이 방에 또 문이 닫혀있어 네.. 해보겠습니다 사는 건light 놀이.. 양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깜짝이야. 잠깐만... 잠깐만... 잠시만... 뭐야? 주위가 뭐 돌아다니든지? 형 들려? 들려? 뭐 하나가 아닌 것 같은데? 들려? 들려..뭐라.. 뭐야? 뭐야? 안 쏘러.. 네 방금.. 어? 방금 뭐야? 뭔 소리..너 뭐 들으리냐? 미씨..!!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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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뭐야? 너..뭐냐? 너 뭐야? 얘들아.. 나는 분명히 들었어.. 직공이 말을 따라해.. 너희들은 못 들지마.. 직공이 형한테.. 형.. 들려! 할 때 그 말을 끝까지 따라해.. 형.. 들려! 얘들아..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얘들아.. 내 손이 나띠 spiritually 내가 뭐oughs.. 나 안ương.. 자.. 하.. 속삼.. 속삼.. 하..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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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나 방금 뭐라고 했어? 너 뭐야? 나 뭐하겠어? 뭐야 하지마라니까 나 뭐하는거야? 왜 왜 그래 하지마 하지마 뭐야 누구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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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와봐 밖에.. 뭐지? 그때도 있긴 있었는데 이거지 이게.. 여러분들.. 그때도 있긴 있었거든 근데 이것이 언젠가 붙어있었던거야 언젠가 붙어있었던거지 그때도 있다면.. 하아.. 하아.. 에.. 에.. 으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 소리가 확실하지? 유리 밟는 소리? 유리 밟는 소리 뭐지? 뭐지? 음 왼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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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은? 뭐야? 너 뭐야? 너 뭐해? 뭐해 너? 어디 보고.. 뭐하고 있어 지금? 뭐해? 너 왜 그래 갑자기? 너 뭐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눈부신다고?? 핀 내렸잖아 왜그래? 너 뭐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빨리 말해 뭐야? 너 혼랬냐? 여기다, 여기다 콩아, 잠깐.. 이 쪽으로, 이 쪽으로, 이 쪽으로.. 이 쪽으로 빨리.. 잠깐만.. 잠깐만.. 빨리.. 왜 이렇게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와.. 나 진짜.. 추었나봐.. 아이고.. 공헌.. 너 무슨 말이든 한 번 해봐 죄송해요.. 너 무슨 말이든 해봐 아까 네 말을 따라 했단 말이야? 응 지금 한 번.. 너도 또 뭔 말을 한 번 해봐 혹시라도 네 말을 또 따라 할 수 있잖아 레이브를 한 번 해볼래? 아니요.. 야.. 대답해.. 아무 소리가 들리네.. 잠깐만.. 너 들릴 수도 있어.. 야.. 말해봐.. 나 콩이 한 번 해봐 나 콩이 한 번 해봐 난 나보다 못생겼지.. 질타 아니야? 따라해보시지.. 왜 말 안해? 너.. 지금 그냥.. 네 말을 따라 하러 한 거지? 응.. 도발.. 아.. 도발한 거야? 왜 말해? 야.. 너 못생겼지? 걸음 못 보지? 아.. 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기운이 사라졌다 하기도 애매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내가 기운을 못 느꼈거든.. 여기서 상국 기자가 진짜 빡 칠까? 궁금해서.. 아.. 궁금해서.. 그런 걸로 빡 안 칠걸.. 아직 있어? 자.. 계속 이러지 말자.. 이제 마무리 해야지.. 우리도 얘기 듣고 가야지.. 우리도 얘기 듣고 가야지.. 우리도 얘기 듣고 가야지.. 언제까지 이러고 있겠어? 오늘 여러분들.. 콩이 말을 따라하고.. 자꾸 따라하고..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한번만.. 콩이한테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할게요.. 왜냐면은.. 오늘.. 오히려 나한테는 안 느껴지고 뭔가 이런 것들이 보면은.. 지 콩이한테 조금 더 관심이 있지 않나 생각도 한번 해보고 말을 따라한 게.. 마지막으로 한번 지 콩이한테 이런 말 저런 말을 한번 해보라고 하고 또 말을 따라하나.. 어떠한 이상은 그런 징후가 보이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셨죠? 방금.. 해봐.. 뭔들 해봐.. 여기 약간 쭈구리라 했지.. 여기 보통 시진자 분들이 쭈구리라는 애칭을 붙여줬지.. 진짜.. 아.. 아.. .. 아.. 이쁘구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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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 좀.. 넌 내 보고 못생겼네.. 말도 안달아는고 보니깐.. 해외.. 내 보다 못생겼어 확실히.. 내 보다 못생겼어.. 사투리라서 못 따라하나..? 삶이랑 똑같은 말인데.. 그런가..? 내 보다 못하는 건 말하는 거 아니잖아.. 야 뭐 말 좀 해봐.. 죽어라.. 여러분들.. 아까 쯤에 콩이 얘기한 거.. 따라.. 나 콩이.. 이거 빼고도 그 전에 뭔 말을 여러분들 다 들었죠? 한 번인가.. 한 두 번인가.. 십 번 들었죠? 뭔 말을 하는 거는 들었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 콩이라는 말은 완전히 개또렛하게 들렸어 나 콩이.. 한 번만 다시 말해봐.. 마지막으로.. 저걸아.. 나 콩이.. 나 콩이.. 난코리.. 나고? 응? 난코리.. 나 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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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